지난주 토요일에 유튜브 하루 수익이 20만원을 넘었습니다.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저도 놀랐는데요. 구독자 6만도 안되는 제가 여러분 덕에 별걸 다 해봅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특히 커피우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이완기님, 의천도룡기님, 스위티박스님, 이광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중간에 아이디가 변경돼서 현재 아이디는 기억 못하지만 서초호르막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제가 한창 힘들어서 고민할 때 댓글로 꾸준하게 힘을 주셨거든요. 10월 말이나 늦어도 연말쯤이면 일평균 10만원은 달성할 것 같죠?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거창하게 카메라, 짐벌 같은 거 살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만 있어도 됩니다. PC가 있으면 더 좋고요.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돼요. 하시다가 잘 안되거나 힘들면 저한테 와보세요. 구독자 10만도 안되지만 IT 분야에서 오래 일했고 강의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이번주 일요일부터 중급반 시작이니까 기존에 혼자 하다 포기하신 분이나 할까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도 꼭 신청해보세요. 유튜브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.